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층 아파트 건설현장 골조 마당 공정입니다. 옥상층 계단실, 에러베이트 기계실, 구조몰 콤플리트 타설한다. 또 다른 동에서는 옥상 구조몰 목수형 틀 품작업과 철근조립한다. 파워크레인으로 옥상 구조몰 공사 자제 올려준다. 파워크레인으로 옥상 구조몰 목수형 틀 품작업과 철근조몰 목숨을 통해 시스템 동발이 자제를 필요한 부분에 가져다 준다. 폭염의 무더울 속에서도 건설현장 작업자들은 작업을 한다. 파워크레인으로 옥상 구조몰 목수형 틀 품작업과 철근조몰 목수형 틀 품작업과 철근조몰 목숨을 통해 파워크레인으로 옥상 구조몰 목숨을 통해 요즘 순살아파트도 많다 하지만 튼튼하게 잘 짓는 아파트도 있다. 파워크레인은 저 높은 곳을 오르내리며 건설 자제를 필요한 곳에 가져다 주는 해율성 높은 크레인이다. 또 다른 동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장비 CPB 해체한다. 아파트 옥상층 마감 공정은 분주하다. 각종 자제 해체해서 반출하고 필요한 자제가 다시 올라간다. 무더울 속에서 작업하는 건설 현장에 작업하시는 분들 오늘도 안전제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